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첫 솔로 앨범 페이스의 타이틀곡 Like Crazy가 100만 유닛 이상 판매돼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했다. 유닛 집계는 앨범 판매량, 디지털 다운로드,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리밍 등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Like Crazy는 강렬한 신스 사운드와 드럼 사운드가 특징이다. 멜로디는 경쾌하지만 공허한 감정을 표현한 지민의 애절한 음색이 대조를 이룬다. 페이스는 발매 첫날 한터 차트 기준 100만 장 이상 팔려 케이팝 솔로 아티스트 음반 중 역대 최초로 발매 1일 차의 밀리언셀러가 됐다.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선 2위를 차지했다. 빌보드 최신 차트에서는 글로벌 59위, 글로벌 200, 109위로 35주 연속 순위권에 들었다. 빌보드 5주 연속 순위권을 Dollar간 감사합니다.